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포인트 안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보고 싶어요 아 네 포인트 안무는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요 일단은 송이가 그러면 아 송이 아니에요 송이가 센터 오셔서 세상에 이런 일이 첫 번째 포인트 안무를 선보이자면 일단 가사랑 어 가사랑 맞는 곡이에요 일단 노래를 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꿈만 같은 일이 라는 곡입니다 이 가사대로 안무를 보시면 표정을 주목해주셔야 돼요 웃기실 수 있으니까 웃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꿈만 같은 일이 와 정말 가사랑 맞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표정이 너무 상큼해요 저까지 막 이렇게 됐어요 아유 귀엽죠?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 우리 로아가 한번 보여줄까요? 로아 양이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 연지곰지라는 안문데요 일단 다리를 조금 벌리고 양손을 볼에다가 대시고 귀엽게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연지곰지 안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니가 니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조금 더 다가와 와우 잘 만들게요 너무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안무예요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 안무는 아니고 저희가 별을 팔로 만드는 안문데요 이 별춤이라고 안하고 저희는 조명춤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저희가 앞에 안무들이 약간 성을 들어가서 공주들이 왕자를 만나 약간 사랑의 댄스를 춘 후에 이제 조명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안무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별 안무를 조명 안무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여줄게요 네 별 아니 조명춤 조명이 켜졌다랑 조명이 반짝반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명이 켜졌다 원 투 다시 하신 독자대로 해야 돼 그냥 원 투 쓰리 포 자 할게요 다시 시작 어 저기요 저기요 포인트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웃어줘야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고 찍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 자 이렇습니다 네 조명춤 잘 봤습니다 옆에서라도 별 별 모양인데 조명이라고 하셨죠? 조명이 켜지고 아니 조명이 켜지고 이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오 괜찮네요 괜찮네요 포인트 안무 보니까 저는 오 네 오